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19강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방금 우리가 들었던 노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헨델의 메시아라는 노래입니다. 헨델의 메시아 많이 들어보았지만 어떠한 배경인지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메시아를 노래하는 곡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메시아의 시작 부분이죠. 1부 1장에 보면 이사야 9장을 모티브로 작곡한 노래인데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사야의 말씀은 선지서죠.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른 구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은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절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1장 1절은 이사야서가 어떠한 책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게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시대에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시아 왕의 말년입니다. 우시아가 790에서 BC 740년도에 사역을 했는데요. 우시아 왕의 마지막 때 740년 전으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고요. 히스기아가 BC 687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주된 활동은 BC 740년 전으로부터 BC 687년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악한 왕이었죠. 문하세 왕에게 순교당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왕이었던 문하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톱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죽였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아 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아하스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건면하지만 결국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요. 남유다가 강한 아수르왕과 결탁을 하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수르가 공격하죠. 결국에 이 전쟁은 아수르와 아람의 전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BC 734년에서 732년까지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이 패하고 아수르가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결국에 이 기도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가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조함으로써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장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실 소망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심판과 비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39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배경이 분열 왕국의 배경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이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아가 먼저 아수르가 침략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문제는 히스기아가 병이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아를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의 히스기아가 그 사절단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때의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합니다. 네가 교만화해서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39장이 마무리되고 40장에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뉘어지는데 이 숫자만 보면 구약의 39건 그리고 신약은 27건 총 66건의 성경과 숫자가 동일하죠. 특별히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비난에 대한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벌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많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부응시키시겠지만 곧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시고 49장에서 5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메시지가 이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날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바로 40장부터 66장 사이에 종의 노래가 중간중간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서의 중심적인 주제들을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예고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괴롭히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포함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구석구석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는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고 인만우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석구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주변국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큰 네 가지 틀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중간중간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은 66장이라는 많은 분량과 그리고 좀 어려운 역사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제들을 이해하고 이사야 말씀을 읽어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어떠한 시대에 활동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19번째 시간 이사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신 모든 성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